네 전에 네이버에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안경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I 플랫폼을 개발하면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 플랫폼을 AI-SWIT의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 GPU를 회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Kubernetes 기반으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학습이나 서빙을 위해서 후배플로우나 K-SWIT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음표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랫폼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고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왜 어려운지 좀 생각을 해보면 AI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토리지는 아닌데 굉장히 좀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 데이터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토리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 패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Kubernetes 환경이기 때문에 Kubernetes의 표준적인 스토리지 사용 가능성이 저 퍼스턴트 볼륨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I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나 여러 것들을 쉽게 사용하려면 포직스 호환이 잘 되는 스토리지도 필요했고요. 또한 분산학습이나 대규모로 성인하는 경우에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 접근이 가능한 리드라이트나 리드오니메이와 같은 액세스 패턴으로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 접근이 되면서도 일반성 문제는 없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저희 측면에서는 저희는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인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운영 부담이 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는 보통 학습에 의한 데이터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전척이 되고 그거를 AI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패턴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나 시스템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스토리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외부에서 찾아보면 AWS EFS나 구글 파일스토어 같은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S3 오브젯 스토리지와 비교해보면 10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AWS EFS은 네이버 사내의 내부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어떤 스토리지 스토리지를 직접 구입해 놓고 그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쾌하고 싶었고요. 운영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내부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크게 웃은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HDFS와 뉴베스라고 하는 네이버 내부에서 만든 운영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직스를 포직스 지원이 필요했는데 HDFS는 뉴베스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살펴봤지만 저희 쪽 요구사항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알렉시오라는 이거를 HDFS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거를 잠깐 네. 알렉시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보시면 알렉시오는 밑에 HDFS나 S3나 CF2와 같은 그런 저장구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캐싱을 지원해서 성능도 굉장히 우승하고요. 그리고 포직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알렉시오를 HDFS나 링거에서 굉장히 잘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HDFS와 이 알렉시오를 연동해서 이제 AI Suite의 스토리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제 AI 플랫폼에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생겼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 하단의 링크에 아티클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시오만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지는 못했고요. 알렉시오가 몇 가지 저희가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렉시오가 모든 포직스 NPI를 호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펜드나 일부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 AI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어라운드로 로컬 디스크 정도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소스 자체를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렉시오가 원본 데이터는 HDFS에 두고 캐싱 레이어로 동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렉시오가 마스터 서버와 워커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담이 굉장히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클러스터를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는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알렉시오 클러스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운영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것들을 살펴보다가 JUSFS 라는 것을 좀 검토하게 되었고요. JUSF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동시 접근이 가능하고 성능도 좋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파일 스토리지로 만들어 준다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엔진에는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Redis나 ISPL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메타데이터 엔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제 스토리지나 S3 S3 미나리오나 HDFS까지 다양한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환경에서 골라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 에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 구동할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처리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서버를 구동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구단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여기 여기 인터페이스를 보면 QG나 CSD 라이버로 그래서 K8S에서 잘 쓸 수 있는 공동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유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GFS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FOSIX를 되게 잘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컬 파일 스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둑 라이브러리도 호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네요. 또 필요하다면 S3 데이터벨을 띄어 S3 1 S3 MPI 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SI 드라이버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투모델티스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도 있구요.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마운트하고 동시에 동시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발성은 잘 보장해 줄 것이구요. 또한 성능도 보장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크립션을 지원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고 파일락이나 이런 것들도 잘 지원이 되구요. 그리고 빨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데이터에 스토리지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다양한 소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어패스의 내부적인 컨셉을 좀 살펴보면 여기 척크와 슬라이스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척크는 데이터를 63MW 단위에 척크로 분리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대용량 파일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 수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스는 라이트에 단위가 되는데 데이터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척크의 어떤 일부의 영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슬라이스가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브젯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수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슬라이스랑 개념으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보완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 때는 최근에 쓰여진 슬라이스부터 읽어볼 형태이고 슬라이스가 여러 개 생기면 평상 긴장이 되기 때문에 컴팩션이나 내부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럭은 슬라이스를 오브젯트로 저장될 때는 더 작은 단위로 분리해서 업로드된다 이런 처리들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렇게 더 잘게 나눠서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빠르게 업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젯스토리지가 원격에 저장돼서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첨크와 슬라이스 블록과 실제 파일 파일 안에 맵핑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델이크 엔진 쪽에 저장되면서 전체적으로 파일 시스템 주스 FS 파일 시스템 구성하게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또 이제 성능상 주성하는 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주스 FS가 여러 단계의 캐싱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볼 때 커널 페이지 캐싱 커널 페이지 캐싱 커널 페이지 캐싱 클라이언트 레벨에 캐싱이 있고 로컬 디스크까지는 캐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읽은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캐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성목부터 데이터를 읽어볼 텐데 이때는 비동기적으로 캐싱을 시켜서 다음건에 읽어되는 비밀 관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렉시오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포틱스 호환이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주스 FS는 굉장히 잘 호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EFS나 주시피 쪽의 스토리지랑 비교해봐도 더 높은 호환성을 가진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경험에서도 지금까지 호직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잘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스 FS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저장소를 지원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주스 FS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후에는 그 느낌에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네이버의 백윤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주스 FS를 저희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지금부터 궁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스 FS를 공공하는 확보됐을 때 마주한 첫 번째 공인 바로 환영의 기능을 줬습니다. 그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아주 간략한 모습입니다. 구간에서 클러스터가 있고 CSI 드라이버를 통해 주스 F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스 FS의 메타데이터 엔진과 데이터 스토리지를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스 FS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관리를 디커플린 구조를 채택해서 각각에 대한 선택의 자율적으로 제재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먼저 외부의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네이버,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공헌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먼저 사내 플랫폼을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신 세 번째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 레디스 플러스터인 로베이스 아크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스토리지인 로드스토리지인 로드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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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블록을 다루는데 사용될지 주된 5가지 오프레이션에 대해서 관련된 상식으로 이 중도 함수를 구현했는데요. 잔액줄이라는 기회로 쌓인 코드를 통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이패스에서는 고객 스크리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용량을 지원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를 통해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한 문제점은 월티타운 편집에서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에이하일 수 있는 단일 사용자 플러스터가 아니라 월티타운 플러스터입니다. 따라서 한 사용자의 특정 작업이 다른 사용자에게 요양이 가정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주사이패스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다이나미스 프로비즈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도 운영이 큰 인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그림은 앞에 그렸을 것 같습니다. 유저1과 유저2는 각각 자신에게 편리한 메타데이터 엔진과 데이터 스토리지를 준비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는 몇 가지 기여를 통해 주사이패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이패스 CSI 다이브가 다이노미스 프로비즈닝 시에 고정된 하나의 스크레드에 참고하는 것을 지원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월디타운트하게 각 사용자마다 편리한 점을 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PVC와 스플릿의 탑재에 대해서 선후 관계에 따라서 PVC 데이터가 정의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고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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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통해서 합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트 옵션에 갈리는 내용입니다. AI 수입은 A 학습, 서비, 데이터 처리 등의 다양한 어프로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파이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성격도 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주사이패스는 여러 단계의 캐시도 업체를 하고 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표정 값들을 지정하셨었는데 저희는 각 사용자들이 PVC마다 이런 표정 값들을 적용할 수 있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예술 문제에 학습을 위해서는 읽기 위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오픈 캐시 옵션이 되게 유능으로 사용됩니다. 이 것들도 PVC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HDFS를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한 상황에서 맞이한 매력입니다. 주사이패스는 HDFS 또한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산의 HDFS는 커버하우스 인증도 사용되어 있고 상당한 데뷔 모의 보호의 터널트 HDFS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에서는 프레딘셜 캐시 파일을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아시아시피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만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저장 위치가 위치로 운영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프레딘셜 캐시뿐만 아니라 키탭을 저장으로 개선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완료 기한이 있는 프레딘셜 캐시를 대신해 반영구적으로 키탭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DFS 저장 캐시를 사용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는 HDFS를 워리타운 통계에 개선을 했고 각 사용자들은 자신이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룩트 하위에서만 데이터 저장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데이터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카드에서 HDFS의 방문에 대규모 운영을 위해서 패드러이시가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여러 네임모드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네임모드를 직접 정해줬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네임 서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과 협의 방법을 통해서 두스F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 엔진으로는 네임 3의 맥스 플러스 타인 갤베이스 아크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스토리지로는 네임 3의 롯데이터 스토리지인 VOS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오늘 것 같습니다. ARS8 코바니티스 플러스 타 아래에 CSI 드라이브가 있고 그 아래에 주스에프 플러스가 활용됩니다. 이러한 주스에프 플러스는 각 사용자만 설정한 메인이 원하는 메타데이터 엔진과 데이터 스토리지로 활용됩니다. 네, 앞 회사의 기여를 통해서 사용자가 주스 FFS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시크릿과 PVC라는 주계가 됩니다. 관리자 통한 스토리지 FFS만으로 만들어진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용자마다 필요한 주스 FFS만 독자로 적는 대로 PVC를 통해 입력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이 계획되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유저에서 시크릿은 메타데이터 엔젠, 데이터 스토리지, 부합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주스 FFS 프라이 시스템 이룩을 시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인증 정보를 가지고 오른쪽의 PVC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시크릿을 지정해 주신 것을 인증과 관련된 설정은 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로 지정이나 추가가 같은 편질로 PVC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왼쪽에 스토리지 프레스라고 하는 관리자가 적용해 만들어 놓은 소설을 통해서 바인딩 커뮤니션이 진행되고 자동으로 PVC로 만들어지고 PVC로 만들어지고 PVC로 만들어지고 PVC에 바인딩되는 그러한 순서를 진행합니다. 주스 FFS를 간단하게 탑재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주스 FFS과 다른 스토리지 프레스에 비해서 성능을 정하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포시스도 호환하고 다양한 세스 모델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이 충분히 사용할 만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과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큰 파일을 쓰고 있는 방향으로서 캐시의 유머에 따른 경우 보시는 것처럼 주스 FFS나 회사 스케일러와 같은 고비용 스토리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패스와 같이 측정 포스트에 제한되는 스토리지와 로컬패스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첫 선택했었던 알록시와 비교했었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팟에서 동시에 일컬스 할 때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스 FFS는 무제 접근할 수 있는 점성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처럼은 기존의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에 비교했을 때 크게 성능 저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 비교를 위해서는 여러 업종값들을 몇 명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주스 FFS는 파식수를 지정하고 여러 모드에서 접근할 수 있음에도 사용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스 FFS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의하자면 앞에 긴 것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세스 모드를 접근합니다. 여러 모드에서 일초 쓰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패스나 로컬 패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포스트에서만 공작했어야 했던 제안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 학습 과정에서 워크스페이스, 체크포인트, 로그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모드에서 파일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크기가 작은 파일에 대한 설명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HDFS나 바이러키스 등에서는 부담스러웠던 파일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주스 FFS는 이를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표에서는 주스 FFS의 파일을 통포로 기계를 잘 운영 중에서 서비스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 부담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용자 간의 상황에서도 주스 FFS에 독립된 환경을 보장하여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I 드라이버를 전환하기 때문에 파일을 테스트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DDX 스케일러와 같은 고기형 스토게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계획을 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주스 FFS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외 플랫폼에서 주스 FF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맨 왼쪽 부분으로 일반 주스에 의해서 CX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예외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는 확실이나 서비 같은 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주스 FF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산 처리를 통해 파일이나 스파트에서 주스 FFS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STP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원두의 부분이시는 동일한 환경을 개발자 개인 환경인 웹어에스나 노트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스 FFS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가이너기를 가기 때문에 동일한 주스 FFS의 스토리지를 여러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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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구성해서 주스 FFS에 forward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